우하량 지역에서 대규모 여신 신묘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거기에서 적석총 또 거기에 옥기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화면을 하나 좀 바꿔주시죠 여기가 이제 우하량 유적에서 나타난 적석총입니다 이 적석총은 여러분 알다시피 무덤의 유적이죠 그 적석총은 돌로 쌓아 만든 무덤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전역에 적석총 유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고구려의 무덤들이 대개 적석총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석천동에 있는 적석총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옛날 고대 무덤이 적석총으로 되어 있었는데 반해서 중국 대륙 중원 지역에서는 대개 전축분이 나옵니다 벽들로 쌓은 무덤인 것이죠 이렇게 중국과 하는 이질적인 이런 유물들이 바로 이 홍산 지역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홍산 지역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